안녕하세요. 대부도 맛집 명소를 소개하는 AI 아바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맛집에서 킹크랩과 조개구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을 AI 아바타가 알려드릴게요.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중앙에 있는 사토회집 조개구이는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생선회와 조개구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해안 최초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맛집 명소입니다. 사토회집 조개구이에서는 항상 최상의 신선도와 품질을 자랑하는 생물만 취급하고 있어서 언제나 믿고 드실 수 있는 자존심의 존재감이 있는 맛집입니다. 저와 함께 킹크랩과 조개구이가 있는 서해안 최고의 낙조를 볼 수 있는 사토회집 조개구이로 기분 좋은 대부도 여행을 해봐요.